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방향성을 또다시 이루면서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시장이 일부 변곡점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주도주도 나타날 수 있고 주가 상승 시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더 시장이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 14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개별주 양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흐름 곧 바뀐다 요것도 많이 보셨고 최근에 또 공매도 금지인데 하락했던 이유 요런 영상도 많이들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상로의 빨간주식을 통해서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주도주도 말씀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시장에서 핵심적인 전망과 그리고 트렌드들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의 텐텐백어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추천주들이 승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주들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주도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다음주에도 크게 수익 내는 그런 한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정리 안된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듣고 또 다 까먹으시기 때문에 까먹지 말도록 제가 그냥 눈으로만 보시더라도 꿈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아 그냥 다음주에 이쪽만 봐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하락을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뭔가 이 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금리에 시장은 상당히 취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제 금리가 뭐길래 시장은 이 금리에 대해서 너무나 또 쉽게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10년물 채권 금리 이것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상승을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금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자가 상승하는 거니까 우리가 20만 원 이자 내다가 50만 원 내면 부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시장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자가 부담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를 안 하겠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높으면 부동산 투자가 감소합니다. 대신에 이자가 낮으면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죠.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 주들 안에서도 설비 투자라든지 설비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 이제 최근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2차전지도 2024년과 2025년도 미국 본토에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닉스도 미국 본토에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자가 부담되니까 예정대로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미국 증시가 반등이 주말에 나왔었는데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 그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또다시 한 번 더 금리가 안정화된다. 그러면서 뭐가 올랐습니까? 기술주가 상승했어요. 기술주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주들 우리가 빅테크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이자가 감소해야 금리가 하락을 해야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입니다. 그 말인 즉슨 제롬 파울이 저렇게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하더라도 쉽게 금리 인상은 하지 못할 거야 라는 또다시 금리에 대한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미국 증시를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의 차트를 한 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미국 안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 한 번 가져보겠습니다. 메타라고 하면 어렵죠. 메타가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회사가 메타입니다. 현재 메타가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공통적인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순간에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 회사의 공통점은 바로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거죠. AI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볼까요? 엔비디아도 어느 순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8월달에 찍었던 신고점을 또다시 한 번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입니다. 엔비디아는 뭡니까? 바로 AI에 대한 쓸 수 있는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래픽 카드도 있고 AI에 대한 칩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칩이 상당히 유용하게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한 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ASML 우리가 EUV 장비라고 해서 극자외선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ASML도 전세계 빅포 안에 드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자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거를 랩 리서치 보겠습니다. 자 랩 리서치도 어때요? 차트 상당히 좋습니다.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이제 도쿄 일렉트로론이라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기업이 전세계 60%의 반도체 장비를 차지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어때요? AI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고 그에 따른 반도체 장비주들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반도체 삼성전자 SKNX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현재 신고가 주봉 볼까요? 주봉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바닥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등 붙이고 바닥 신호 들어오고 반등 붙이고 바닥 들어오고 반등 붙이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하는 2022년도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나 SKNX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시장 전망 자체를 나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 AI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쓰려고 한다. 그 AI에 투자를 많이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신고가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이런 IT, 바로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 삼성전자는 SKNX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그럼 지수가 빠질 수 있을까? 안 빠진다는 거죠. 안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 코스피는 하반경직성을 현재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빅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우상행이 나오는 것은 결국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라든지 또는 그 외 개별주 우리가 현재까지 주도주라고 봤던 반도체나 2차전지나 AI 로봇이나 자동차나 이런 기업들이 쉽게 안 빠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더라도 지금 자리는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앞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갭이 좀 떠 있습니다. 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갭 메꾸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메꾸는 과정은 어쩔 수가 없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한 번, 두 번, 공이 세 개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236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상방은 이제 2415 이 사이는 하반경직성을 보이는 자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자리 그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자체는 하반경직성을 체크하는 자리니까 여기에서는 절대로 시장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 언제부터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건데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중요한 날이 곧 옵니다. 기억을 해놓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11월 14일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한 번 봤습니다. 11월 14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1월 14일 날 미국이 CPI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예상하는 예상치보다 또는 전월 대비해서 조금 더 낮게만 나타난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는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 대선을 위한 추가적인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1월 14일 날 CPI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자 거기에서 미국이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3일입니다. 금리 결정이 그리고 1월 달에 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이 매달마다 지금 금리 결정이 있죠. 11월 달도 있었고 12월 달도 있고 내년 1월 달 또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은 이제 점도표를 발표하고 점도표라는 것이 경제 전망을 발표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일 날이 대단히 중요하고 14일 이후로는 시장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 현재 시장에서는 포기하면 안 된다. 오히려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미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시장이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하락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대표님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주도주는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라는 건데 자 앞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셨다. 그죠. 미국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뭐와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나? 바로 AI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AI 관련 주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대표님 왜 AI가 뜨는데 AI 관련 주가 안 가고 반도체가 갑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AI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AI에 들어가는 AI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팸리스, 칩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설계하는 기업들 여기 해당하는 애들이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상장했던 ARM 또는 이제 애플 또는 스냅드래곤 만드는 콜컴 이런 회사들이 다 팸리스 기업입니다. AI 칩에 대한 설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설계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반도체 장비주들도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공정 장비업체들이 재평가를 다 받는 겁니다. 왜냐? AI 칩에 대한 설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지금은 장비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 장비가 늘어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업체들을 파운드리 업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라고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현재는 다들 재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반도체 여기 이 방송을 통해서 앞서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가지고 찝어드렸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 기업들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 반도체 대표님 종목이 너무 많아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다 안 갑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제가 찝어드리는 기업만 보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들이 PSK홀딩스, LOT백큐, 프로테, 이오테크닉스, DIT, QRT, 주성엔지니어링, HPSP, STI, 한미반도체, ISC입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신고가 가고 있는데 정말 잘하셨는데 왜 LOT백큐은 안 갑니까? 앞서 아까 얘기했다고 했죠? LOT백큐은 설비기업입니다. 설비기업입니다. 얘는 이미 크게 100% 올라왔고 지금은 조정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비 또는 우리가 피팅벨브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지금 미국이 금리 동결 내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달려갈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 전공정장비 또는 호공정장비업체들이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두산, 테스나라든지 하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 기업도 괜찮습니다. 기업들 하나씩 반도체를 보시면 우선적으로 현재 이런 주도주에 대한 패턴들을 앞서 봤다시피 반도장비주들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한미반도체 잠깐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결국 HBM이라는 결국 AI 반도체에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HBM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우상에 나오고 있어요. 바닥신호가 나오고 추출되면서 다시 돌파신호 나오고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지금 종목군이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인데 PSK홀딩스 보겠습니다. PSK홀딩스도 보면 돌파신호 나오고 돌파 단기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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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가 주가 빠져서 바닥신호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지금 올려서 정고점 분과 올라왔습니다. 이 차트 상당히 유사하게 많이 봤는데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미국 증시의 바운드 장비주도라고 차트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미국 증시가 죽지 않는 한 종목군들이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ISC도 지금 앞서 봤던 PSK홀딩스 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 나와있지만 현재 여기 이 물량에 대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현재는 저항구간이 되는 거고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죠.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흐름 대신에 얘는 대장주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봤던 PSK홀딩스나 한미반도체는 더 뚫고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STI STI도 이거는 대장주 못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 앞서 봤던 기업들은 여기에서 전고점을 뚫을랑 말랑 했던 건데 얘도 뚫었다. 얘도 한 발짝 더 나간 애입니다. 흐름 자체가 조금 더 다르다는 거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HPSP 이런 것들도 보면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뚫으려고 시도를 하는 놈들이고 프로텍 이런 놈들도 보면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 현재 올라왔던 구간 자체 여기에 대한 바닥을 잡았던 자리에서 이 자리 자체에서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이 기업과 지금 프로텍 하고 앞서 봤던 이제 그 보였어요. 아까 두 번째 봤던 지금 보면 아까 ISC하고 지금 차트가 거의 유사한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유진테크라든지 지금 보면 이런 것들도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앞에서 오랫동안 2022년도에 대한 박스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 기업도 함께 봐야 되고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과거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군 지금 이것도 그림 자체는 한번 그려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보면 QRT 같은 기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금 보셔야 돼요. 차트는 조금 만들어져 있는데 자 그리고 DIT 이런 기업들도 지금 시가총액은 작지만 요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기 쉬운 기업 중에 한 군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많이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디자인하우스 정도만 보면 되는 거지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반도체 안에서는 이게 주도주입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치더라도 길게 못 들어가겠다 그러나 단타를 치겠다 해도 여기 안에서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볼 때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 기업들 PS 유산테스나나 아까 봤던 유진테크나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권 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기업들 안에서 우리가 단타 치더라도 여기 안에서 단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기업들이 HBM 관련이라든지 또는 AI 관련해서 지금 전공정 장비 후공정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에 대한 신고가가 나오고 여기 이 종목 반도체 주도주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추가적으로 밑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기업을 좀 더 보면 지금 ASML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애가 FST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FST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 여기 안에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종목에 대한 선택을 조금 좁힐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좁아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그 종목분들만 좀 더 명심하시면 좋겠다. 사실 이제 이 기업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에서 반도체 바닥입니다. 오늘 반도체 반등 나옵니다. 9월 21일 9월 21일 그 이후부터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9달 정도 랠리를 현재 붙이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로봇도 마찬가지지. AI 로봇주 바닥도 10월 달이 지금 보면 로봇주들도 다섯 번 반대로 붙이는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최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이때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였고 이제는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 동결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가 현재 반도체 주들도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에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가상화폐가 우리가 가상화폐가 움직이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가상화폐입니다. 진짜 돈이 아니에요. 진짜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의 흐름을 속일 수가 없다고 가상화폐는 가짜 돈인데도 움직인다. 가상화폐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될 때 가장 빨리 빠지고 이거는 제가 조금 상세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우기 쉽도록 가상화폐 정리를 해서 적어드리면 가상화폐 금리 인상 가장 빨리 빠지고 왜 가짜 돈이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돼서 이자 부담되는데 가짜 돈은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리 인하 때 가장 늦게 오른다. 특징이에요. 최근에 물론 17일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 ETF가 승인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시장은 이미 돈의 흐름들은 금리 동결 이나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짜 돈에도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미 비트코인도 5천만 원 돌파를 했고 5천만 원 돌파를 했고 지금 보면 국내 증시 안에서도 가상화폐 관련해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에 바닥권역부터 바뀌어서 올라오는 흐름 바뀌어서 올라오는 흐름이란 또는 갤럭시아 모니트리 이런 기업들도 바닥권역부터 돌려서 차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위메이드 그룹도 물론 낙복가대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지만 지금도 24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3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 반등은 의미가 있는 반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또 붐업이 될 수 있는 분위기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테마도 나올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계속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아직 계속 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AI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실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또 자율주행 관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율주행 관련 자율주행 칩 관련 업체가 칩스 앤 미디어 칩스 앤 미디어 이런 것들도 주가 자체가 흐르면 쉽게 빠지지 않죠. 계속 이제 고가 권역을 움직이면서 여기서 쉽게 퍼지지 않는다. 이런 종목들도 보면 만약에 이런 자리들이 물량이 빠져나간 자리였다면 이번에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터져야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악성 매물이 되어버리니까 악성 매물이 되어버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려고 올라왔을 때 이거는 거래량이 한번 악성 매물들이 툭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서 거래량이 없다는 것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지지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요정도 구간이 한 3만 8천원 전후 자리가 지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칩스의 미디어 또 관련된 업체가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흐름 자체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칩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인 거고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현대 오토웨버 현대차그룹 이런 것도 낙폭가대로 다시 또 반동을 붙일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본다면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관련된 업체들이 틴쿠웨어 틴쿠웨어라고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요정보 조금 개별주 소용주입니다. 비중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아이나비라고 하시면 남성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겁니다. 아이나비 아이나비 회사가 틴쿠웨어입니다. 여기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유비벨록스 요 이름들이 대단히 괜찮거든요. 자율주행 이슈도 지금 시장에서는 쉽게 꺼지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내에서도 테슬라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오늘도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온다면 결국 이런 자율주행 이슈도 연말로 지날수록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테슬라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미국 증시 안에서 한 게 앨범알이라는 기업이 미국 내에서 리튬 관련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앨범알이라는 기업인데 반등을 붙이고 있어요. 이런 앨범알이 또 반등 나오고 테슬라가 반등 나온다는 것은 결국 국내 증시에서도 2차전지가 바닥을 다음 주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겠다. 나오겠다. 자 단기적으로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저 조정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팔아먹고 또 나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2차전지 또 꼭지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얘기 다 듣지 마십시오.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전지 악재는 금리 인상도 상당히 악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2차전지는 양극재 공장이라든지 또 배터리 공장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2024년도 2025년도가 증세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이제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적 어려워진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부담감 증거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결국 돈적인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리튬 가격은 계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양극재는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70%입니다. 그건 당연히 리튬의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제조당가는 회사 기밀입니다. 왜냐하면 제조당가 생산당 공장도 가격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마진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 마진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제마진에 대한 폭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대신에 예상은 가능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마진이 늘어난다는 걸 예상하다시피 양극재도 그렇게 봐야 되요. 지금은 분명히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악재에 대한 영향으로 주고 왔는데 지금 일단 미국 증시 테슬라의 반등이라든지 앨브말에 대한 반등은 우리나라 2차전형 기업들도 하반경에서 보일 수 있는 자리로 봅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들어오는 거지 그거를 과대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여전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주도주 패턴은 여전히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로봇주도 반드시 봐야겠죠. 로봇주 안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삼성 관련된 로봇주들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는 삼성 SDS를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만약에 삼성 SDS가 저희가 포스코 DX와 삼성 SDS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를 포스코 DX는 6천원부터 시작해서 저만큼 올랐고 1000% 올라왔고 포스코 ICT 때부터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 SDS는 안 움직였습니다. 무겁고 엉덩이도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의 AI와 로봇을 담당하고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이라면 삼성 그룹에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S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지넥스텍 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지넥스텍 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삼성 관련된 이슈가 붙었습니다. 삼성 산업류 로봇 부품 납품 개시 소식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를 삼성도 본격적으로 시도를 한다. 아지넥스텍도 괜찮지만 삼성 SDS도 그러면 앞으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겠다. 상당히 좋겠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미국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동결이라나 또는 인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 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신지성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바뀔 수 있겠죠. 미국 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네럴 일렉트릭 과거에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죠. 제네럴 일렉트릭 자 발음이 제가 조금 부정확해서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다 보면 영어 발음이 조금 약합니다. 자 어 자 농담 한번 했고요. 우리가 신지성 에너지 보면 이제 우리가 제네럴 트릭 자 이런 기업들이 보면 요 기업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요. 왜 움직임이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적인 기업 중 한 개가 제네럴 트릭 입니다. 전기 회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풍력 회사입니다. 이런 풍력 회사가 지금 주가에 있는 움직임이 좋다. 국내 풍력 업체들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능세를 붙일 수 있는데 CS 윈드나 또는 이제 CS 베어링 또는 동국 SNC 뭐 이런 것들도 주가 많이 빠져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기 승부 말고 조금 길게 길게 보신다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고 우리가 또 주주분들 많이 화나게 했던 화나솔루션 자 화나게 한다고 해서 화나솔루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 근데 이런 기업들도 보면 최근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지만 결국 미국에서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혜택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서부터 최악은 없다. 사실 이제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신규 투자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종목들도 과거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공략할 때 여기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바닥을 잡았듯이 지금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성 에너지 관련제도 지금보다 안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조종은 나올 수 있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신재성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제가 과거에 한번 코로나 터졌을 때 대한항공을 한번 얘기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대한항공 같은 회사 그때 이제 비행기가 다 멈추고 입출구 금지되고 이런 시기에 제가 지금 현재가 대한항공 제일 싸다 했을 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대한항공 추천한 놈이 어딨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최악은 벗어난다는 겁니다. 미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악에서 좀 더 좋아질수록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도 신규 투자가 거의 줄었다. 거의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것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면 지금만 벗어나면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늘 수 있는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여전히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전력설비 우리가 이제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기업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죠? 효성중공업이나 또는 일진전기 재룡전기 두 가지가 됐는데 HD 현대일렉트릭 하고 또 한 가지가 LS일렉트릭인데 LS일렉트릭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시총이 있다 보니까 종목이 좀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제가 하고 아까 봤던 효성중공업이나 일진전기 또는 재룡전기 한 가지 더 본다면 재룡산업인데 재룡산업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만 좀 보시면 될까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대표님 오늘 왜 AI나 로봇 이런 거는 또 안 짚어주십니까 하실 수 있는데 뭐 AI나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저는 지금 현재 여전히 추세는 잡혀있다 보거든요. 잡혀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이 AI나 로봇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도주 섹터군 안에서 바뀌지 않는다. 지금 보면 이제 테마주를 이제 우리 최근에 빈대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경농이나 또는 동성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중은 줄여야 된다. 지금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급락이 조금씩 나왔던 것이 위꼬려 길게 달렸던 것이 국내에는 빈대를 잡을 수 있는 재료된 살충제가 없다가 나오면서 결국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빠졌던 거였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건 단순 테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초준도체 같은 경우에 단순 테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비중을 약 10에서 20 정도 나머지 주도주 우리가 시장을 성장주 섹터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낙관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더 잘 될 거야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우리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다 죽을 거야. 이건 비관이잖아요. 우리가 저런 병균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런 비관론으로는 전쟁 나서 다 죽을 거야. 이런 비관론으로는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한다. 결국 그런 비관론들은 단기적인 상승 나와도 길게 못 가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 주식시장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주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주도주 제가 이때가 말씀드렸던 그 주도주 패턴 안에서 종목을 골라야지만 여러분들 계좌가 증식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도 우리가 새로운 주도주 본 다음에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이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조금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는 종목금들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내국현바이오는 또 급등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 언급들이었는데 그만큼 급등이 나왔고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저는 여전히 비만약 치료제 이슈는 남아있다고 봐요. 최근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금들이 바이오 플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 한 번 깜짝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자리를 잡아놨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강한 흐름을 좀 볼 수 있다. 최근에 유한양행이 한번 물을 먹으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고 이런 기업이 다시 탄력을 붙여서 급등이 나오기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임상 삼성 관련보다는 기술이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메이저급 안에서는 한미약품 여전히 저는 괜찮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만큼만 해도 종목이 더 해버리면 더 많아지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절대로 비관적으로 보셔는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계속적으로 가지시면서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텐텐베거 특강 1자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들 여러분들 덕분이고 제가 열심히 했고 또 제가 수익도 좋았고 그만큼 좋은 종목분들을 선점해서 우리가 함께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11월 2일 날 9시 아니 7시에 특강이 이루어지는데 요번에 검색기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차트에도 보셨다시피 최근에 뭐 뷰너 요런 것들도 보면 바닥에서 요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바닥에서 들어오는 거는 요런 것들은 우리가 바닥 검색기 요건 돌파 검색기 요 신호를 여러분들 똑같이 요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직접 세팅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해드리는 작업까지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게 검색기가 추출이 될 때마다 신호 검색이 요렇게 표시가 되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추출되는 날에 차트에도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속일 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쉽게 혼자서도 추측할 수 있는 특강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사은품이 바닥 검색기 하고 돌파 검색기 아까 봤던 그 검색기 2종과 요걸 이제 차트에 신호로 적용시키게 되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 차트에 직접 세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밴드 이겨울은 회원방송 이겨울을 함께 들으시면서 마쳐보는 거고요. 요렇게 진행이 되니까 미리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또 먼저 나중에 특강 이후로 빨리 또 설치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서 진행을 해보시고 023490-4517 그리고 이제 고객센터는 1599-0700번 입니다. 그거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나중에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아직도 무기력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2022년도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뭘 해도 안 되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단기는 되거든요. 길게 보는 게 잘 안 되는 거지 단기는 쉽게 되는 시장이니까 참여하셔서 이런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반드시 잡아가는 전략으로 봐주십시오.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IBM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IBM이 상당히 부진했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IBM이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거든요. 조금 긴 시간을 놓고 보시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IBM까지도 한번 꼭 체크하시고 국내에서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빼먹을까 봐 그런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힘들 때는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각질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